요즘 드라마 중에 이태원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이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조이서라는 여자 주인공과 어드벤첸 폴첸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둘 다 자기가 믿는 회사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비록 작더라도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게 충분하지만 더 큰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상당히 큰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두 명 다 드라마상이나 현실상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년 지났을 때죠. 그게 이런 사람들의 결정이라 그러면 한 1, 2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5년 이상 10년 정도 봤겠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보면 지금 어드벤첸 연구소에서 아파티닙의 중국 포함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죠. 그 체결을 하고 4개월 내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 내에 체결이 되고 올해 2019년도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익분부터 들어올 거고 2020년, 2021년 계속 들어오는 거죠. 모든 권리가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 공지상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18년도까지 12.8에 18년부터 30년까지 12.7로 7%의 성장률로 계속 올라가죠. 계속 복리의 형태로 성장을 한 상태에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12.7로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시장은 커지죠.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28인데 지금 101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22가지 적응증으로 임상상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콤보로 하고 있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 거죠. 어드벤첸의 폴첸 박사는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로얄티 부분 그런 부분은 회사로 넘기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내 회사가 되는 거죠. 내 회사라기보다는 지분을 더 많이 갖겠다 이런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로얄티 부분을 이 회사 쪽으로 돌리고 본인의 지분을 더 가져가겠다.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로얄티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봤다 그랬을 때 지금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비슷한 상황을 좀 보면 이태원 클라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장가라는 아주 큰 대기업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장가에서 거액을 제시하면서 영입을 시도합니다. 이 단밤이라는 지금 이태원 클라스의 전신인 지금 단밤이라는 작은 포차입니다. 포차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공인 세로이의 반에서 이 조이서라는 천재 소녀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비슷하죠. 이 사람도 폴천 박사도 천재죠. 얘도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천재입니다. 이 마케팅에 엄청난 소질을 가지고 있고 크게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큰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면서 영입을 시도했지만 미래 가치는 더 커질 거고 내가 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회사를 크게 키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한 약이죠. 얘는 본인이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더 크게 키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주체가 돼서 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거액보다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가 이 단밤이 이태원 클라스로 바뀌면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이태원 클라스로 바뀌죠. 그러고 지분을 받습니다. 매니저죠. 지금 이제 대표이사 바로 밑에 매니저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훨씬 더 커질 거다. 지금 뭐 이렇게 연봉 이렇게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대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앞에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이익보다는 미래의 큰 수익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회사 반드시 클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배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는 또 드라마다 보니 새로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대개 이 주인공을 사장이죠. 이 사장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폴첸 박사도 로얄티가 점증하는 부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의 미래 가치가 더 밝다는데 베팅을 한 거죠. 본인이 개발한 이 아파트 입입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다 이런 거겠죠. 자신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앞으로 지금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렇게 바라본 거겠죠. 그런 부분은 이 대표이사에 대한 신임. 여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그런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신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키우는 데는 본인이 개발한 이야기가 자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비슷하죠 상황이. 자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인 이 새로이 쪽이 이태원 클라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결과는 모르겠지만 성공하겠죠. 드라마다 보니까 주인공 쪽이 아마 성공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자금력이 크고 거대한 장가가 끝내선 걸까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주인공 이태원 클라스가 성공했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닮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폴첸 박사의 베팅이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한 606억 정도 받고 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로얄티를 점점 증가할 텐데 그걸 왜 주식으로 받고 넘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지금 현 시점을 보는 부분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으면 결국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단기적인 이런 시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결국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 주인공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사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믿음이 좀 흔들릴만한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나가고 있죠.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현실에서도 이 드라마처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 로얄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겨우 600억을 받고 회사 지분을 회사 지분에 대해서 600억 정도밖에 받지 않고 이걸 왜 넘겼을까. 그러면서 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왜 지금 많이 준다는데 지금 당장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될 텐데 왜 안 버냐.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여기 가서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양보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은 특별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한 부분이다. 결국은 나중에 결국 다 돌려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이런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조이서와 어드벤첸의 주인공 폴첸 박사의 이런 행동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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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